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함과 난소함 특별한 증상과 소리 없이 공격해 여성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복부 팽만감 골반통, 복부의 통증 빈뇨, 배뇨곤란 변비, 질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부인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분 대부분은 산부인과 검진하시길 꺼려하시죠 그렇지만 초경이 되면 산부인과를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 12세가 되면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성장과 발달, 초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무료로 투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질환이 생기게 되면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증세가 나타나면 악화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검진을 통해서 자궁 혹은 난소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궁경부암 예방